안녕하세요 석입니다 오늘은 또 신캐 나왔죠? 끊임없이 신캐만 나오네요 PVE는 안나오고 오늘 신캐 오르카 50 달성할 때까지 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업데이트 내역 올라오면서 올라와서 오르카 나온다고 이렇게 최초 획득 이벤트 보면 남자 얼굴이 딱 있는데 정말 느끼하게 생겼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뽑기를 진행해볼텐데 일단은 과금 패키지 먼저 조져보도록 하시죠 과금을 해서 오르카 이렇게 받아주면 40레벨 현재 40레벨입니다 요걸 받아주면 42레벨 요즘 뭐 캐릭터 선택할 때 외에는 과금 안하는 것 같아요 과금할 요소도 없고 과금을 하나 과금을 안하나 요새는 뭐 과금 안하는 사람하고 과금을 하는 사람하고는 격차가 너무 없기 때문에 과금할 맛이 안나요 근데 그 선택권 한개 더 있는데 어디갔는지 모르겠어요 아 우편함 정리를 한번 해야되나 뭐지? 왜 건더기들 밖에 없지? 아 여기 있네요 느끼하게 생긴 녀석 요거 받아주면 44레벨입니다 현재 44레벨 합성은 안할게요 합성은 망쳤어요 사실 모으지도 않았어요 모으지도 않았고 이렇게 수환상점에 가면 요번에 펜타곤이니까 여기 선택권에 오르카가 포함되겠죠 이러면 정가가 75번 안 나온다 치면 75번만 뽑으면 끝이 날 것 같아요 뭐 운이 좋다면 중간에 나오겠죠 자 일단은 무료 수환권부터 박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뽑기 가겠습니다 무료뽑기나 뽑기에서는 바르지 않을게요 아니요 아 요번에 좀 바랄만 하겠다 왜냐면 남캐거든요 남캐는 서기를 좀 알아보거든요 남캐 뽑는 또 소질이 있어요 여캐는 좀 자신이 없는데 남캐에서 소질이 있어요 자 이렇게 바로 요번에 정수 주네 정수 이제 쓸 일이 없으니까 정수를 주는구나 자 일단은 어 이제 뭐 건더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건더기 나왔네요 건더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영웅인데 린 자 일단 무료 수환권 5장 탕진했어요 아 병신이 나왔어요 병신이 자 일단은 무료 수환권을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웅으로 받아주고 음 요번에 그 수환권을 많이 구하지 못해서 바로 가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골카가 많이 안 나올 때 스페셜 영웅을 좀 구하기 주는 거 같더라고요 어 야 이거 임시보관함도 조금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저 멜키 오 건더기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어요 멜키를 하 멜키라면은 일단은 일단은 알리 자 요번에 골카 4장입니다 요번에 보니까 신규 캐릭터가 성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급수 공격은 없는데 요리되면은 어 제가 싫어하는 방덕을 아주 손쉽게 터뜨려 버릴 수 있겠습니다 손쉽게 터뜨려 버릴 수 있겠고 저 지금 펜타곤이니까 A급 상자를 받도록 할게요 A급 상자 왜 아줌마가 나오지 남자가 나오는데 아 무료수암권 탕진했네요 그러면 다시 충전을 해야겠지요 요오오오오오오오오 자살을 내야겠어요 골카 내장 난캐나오고 전도 왜이렇게 느끼하게 생겼지 캐릭터가 그렇죠 페타곤이라서 이건 좀 금방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로 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하면은 무료수함껏 3장 들어오네요 저거는 받아서 바로 까도록 하죠 받아서 바로 까고 바로 자 골카 와우 6장인데 기대나 하지마세요 이렇게 골카 많이 나온다고 골카 3장 몇번이지 25번에 일단 선택권 한장 주죠 펜타곤 들어간 선택권 한장 주고 지금 현재 44레벨이니까 어 새놈을 먹어야겠죠 새놈 뽑기로 오늘 왠지 느낌이 좀 새한데 뭐 정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5번 더 뽑으면은 일단 선택권 한장 받으니까 자 사라 B급 상자 A급 상자를 받아야 되니까 백각 첸슬러 이번에 골카 4장입니다 일단 한개씩 뭔가 건더기가 껴있을 느낌이 드는데 어 없네요 자 이번에 골카 3장이에요 율란 아 참 이 중국산이 나오고 말았어요 일단은 25일 보상으로 선택권 한장 들어왔어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46레벨입니다 자 46레벨이고 바로 자 선택권 안 받고 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급 상자 하나 더 나올 때까지 뽑기를 하죠 뽑기를 하고 A급 상자 하나를 더 받고 선택권 받아서 A급 상자도 까보고 해야겠죠 A급 상자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선택권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권 오루카 자 그러면 현재 46레벨이죠 어 46레벨이죠 그리고 일단은 아 신화첨슬러 뭐지 이거 바로 A급 상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똥강아지 정가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바로 뽑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카 4장이죠 엘리시아워크 오케이 건더기 건더기가 나왔어요 골카 3장 50패까지 20번 남았네요 이제 45번을 더 뽑아야 50을 할 것 같아요 45번 요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뽑아서 먹으나 골카 3장 꽝 자 요번에 골카 4장이네요 오 요거 요번에는 조금 아 왠지 또 중간에 흐름이 꺼릴 것 같은데 칸이 부족하죠 항상 보관함 15번 하면은 이제 50번 메이 클레오 이번에도 골카 4장입니다 골카 4장 제발 흐름만 끊기지 말자 백각 제이크 아 역시 끊기고 해 말았어요 이어서 뽑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이 골카 3장입니다 3장 아 나 이거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보유하는 창고 있죠 어 그거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11번 더하면은 50패니까 일단은 마일리지 A급 상자를 받았습니다 일단 10번 더 아 맞다 상자 받아야 되는데 뽑았네요 실수했어요 일단 상자 받고 상자를 받고 뽑아야 되는데 자 요번에 골카 4장입니다 골카 4장 자 8번 하면은 이제 50패 뽑기가 되는군요 빅토리아 아 그러고 보니까 스페셜 영웅이 좀 나오긴 나와야 되네요 그 신화 강화를 해야겠죠 신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어 지금 송편이 많이 부족한데 제가 슬라임 칭타오 육성 골카 3장입니다 요번에 골카 3장 자 요파 오케이 저러면은 일단 신화 각성 어 재료로 써야겠죠 골카 3장입니다 요번에도 자 이제 3번 더하면은 어 50패로 선택권을 받게 되는군요 자 역시 뭐 이렇게 골카 많이 나와도 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기분은 좋겠지 잠깐 잠깐 기분은 좋겠지 여러분들이 먹을 때 저는 뭐 기분 좋구나 하진 않아요 일단 4성 스페셜 선택권도 한장에 들어왔어요 이제 50패를 뽑아서 미호 오케이 그러면 또 신화 어 보너스가 되겠군요 일단은 음 자 바로 받아 봐야겠죠 받고 이제 A급 상자 하나가 있으니까 젠장 자 선택권 받아 받아주면은 이제 48 레벨이죠 48 그리고 일단 A급 상자 하나 까주고 카라 이제 바로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더 뽑으면은 어 끝이 나겠네요 25번을 더 뽑거나 일단 레이첼 오케이 자 저는 뭐 저는 뭐 A급 스페셜이 좋긴 좋아요 일단 뭐 신화 경험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육성 A급 상자인데 자 일단 A급 상자 따봐야겠지 자 A급 상자를 깔아 가봅시다 자 일단 A급 상자 어 1인 올따라 강아지들이 많이 나오네요 제법 바로 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첸슬러 육성 일단 5회 이제 20번 남았네요 20번 20번 남았으니까 아 이거 제발 또 안찾으면 좋겠는데 오를리 아 나 세나급 세나급이 나와야 어 신화 경험치 올리기 딱 좋은데 일단은 광 죄송해요 자 이번에는 골카세자 이번에도 골카세자 비담육성 이제 B급 상자 자 그리고 골카세자 자 이번에는 골카세자 기본이죠 3장은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들어오는 골드카드 아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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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크 아 나크 쟤는 경험치 얼마 안올건데 자 악한강제 자 이번에는 골카세자 별로 기대하진 않아요 에이스 어 요건 나쁘지 않았다 자 신화 경험치죠 좋았어 자 이번에는 골카세자 자 이번에는 골카세자 이네요 자 지금 15분까지 두 번 남았다는데 자 에반 루리 자 A급 상자를 받았습니다 어 지금 무료수항권도 있고 일단은 A급 상자 한번 까보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A급 상자가 될거 같네요 자 A급 상자 역시 요번에도 펫이네요 올펫이 잘 나오는거 같은데 일단 무료수항권도 3장 받고 왔습니다 자 이제 10번 더 뽑으면 어 끝이날거 같아요 10번 딱 10번 남았는데 이제 9번이죠 자 이번에는 골카세자 자 오늘은 확실히 역시 정가의 느낌이 나네요 정가 이번에는 골카세자 일단 무료수항권도 끝이났고 자 이제 7번 어 마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카세자 자 6번 자 골카세자 자 골카세자 자 골카세자 자 골카세자 이어서 바로 자 골카세자 자 이제 4번 남았네요 4번 이제 4번 남았고 이제 3번 4장 나왔습니다 2번 B급 상자 B급 상자에서는 펜타곤이 안나오니까 그러죠 이제 마지막 수환입니다 오늘 정가했네요 정가 정가했고 이제 선택권을 받으러 가야겠죠 선택권 받고 마무리 이제 또 가겠습니다 여기서 선택권으로 오르카를 받아주면 자 이제 50이네요 자 이제 이렇게 오르카 50레벨을 마무리하는군요 자 오늘 정가했네요 정가 자 이렇게 오늘 오르카 50 달성하기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